어어라고? 전화 왔어 그니까 어쩌라고 전화 좀 받아줘 더 피하면 날 죽일지도 몰라 근데 아직 명함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 받아서 할 말이 없어 한 번만 왜 할 말이 없어 나 목소리를 몰라? 예전화나 목소리가 아닌데? 해 서로 접지 말자며 필요 없다며 한치 앞을 못 보는 저승사자 아 됐어! 근데 기타 누락제는 어디 갔어? 걔도 너 못 도와 요 밑에 아이스크림집 앞에서 하하 호호 헤헤헤헤헤헤헤 깨복는 중이라 깨를 볼까? 침 놔두고 왜 밖에서 아 꺼져! 설마하기도 싫어